이 쪽으로도 빼? 응? 이 쪽으로도 빼? 응 꽃만 말고 그 꽃이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뽑아야 된다니까 저 비닐옷 탭이 고양이가 다 뜯어놔가지고 저렇게 됐어 괜찮아 봐둬 어휴 뭐 이 이파리 봐 여보 와 어마어마하다 빠꼈으면 하네 앵두가 벌써 열렸네 응 앵두 열렸다고? 어디 만일 누가 다듬어놨네 당신이 다듬었지 어머머머머 요거 조그만 것 좀 봐 응 어머 열렸어 때가 되면 다 열리지 응? 아휴 진짜 조그맣다 잘 안보여 카메라로 하니까 어디 어디 응 빨래도 해야 되는데 요만해 빨래 돌려야 돼? 응 내가 할게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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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다 강아지 밥도 사와야겠더라 여보 강아지 밥 많이 없어 사와야 돼 강아지 밥 많이 먹기 오우 많이 커졌다 라벤더가 여보